자, 우리집의 세 번째 방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신 것 같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해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대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고 선생님 생각 많이 났고요 그리고 여자 관계에서는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있다가 없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공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사주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그렇죠? 조금 늦어서 그런 거지 우리 사주에 가, 높은 사주다 보니 그러면 이제 약대 저기 하셨으면 이제 의대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겠네 네, 이번 연도 이제 의대 다시 의대? 의대 복학해서 이제 기은이 의사가 되고 싶으신 거야? 네, 가서 이렇게 전화드리려고 그래야죠, 하셔야죠 그렇죠? 공부 뭐 이때까지 해왔는데 지금이 와서 내려놓고 포기할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살아야 되고 또 그래서 괜찮다, 공부 더 해라 이제 50이 되고 51가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내 전환점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게 들어와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의사 되셔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찾아오세요 네, 그렇죠? 저기 뭐야 여기 여자분 정씨 둘이는 좋아한다고 쳐도 사주가 서로 이렇게 같이 기대면서 살 수 있는 사주들이에요 근데 결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주님은 흠이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혼도 한 번 하셨지 또 슬아 자식도 있지 근데 지금 이 여자친구는 나이도 어리지 또 약사지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저기 뭐야 부모님이 결혼 잘했다 얼른 해라 좀 있으면 의사가 되니까 어? 하고 기다려주시고 하시겠냐고요 네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집이 상당히 센 거 같아요 여자분이 네, 맞습니다 고집이 상당히 세고 그 고집 갖고서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딱 어떤 게 이렇게 이게 딱 답이야 그러면 그게 답인 줄만 알아 네 이게 이렇게 이리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이걸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너는 안 돼 그러면 너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을 끊어야 돼 그러면 그거 무서워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을 택할래 부모를 택할래? 부모 택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인연이에요 그러니 물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지만 인연자가 분명히 어렵다고 그때 말씀드렸을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라도 내가 정말 의사 가운 입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가서 내 사람을 만난다 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귀한 집 내 새끼 못 준다 소리 다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시죠 그래서 50 넘자 그래 봐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시고 나이 늙은 저기 뭐야 아저씨 의사 되겠네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그래도 꿈은 이루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뭐 크게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내 명예는 내가 지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내가 오기는 내가 부려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선택하시고 잘 하신 거고 또 미래를 봐도 그렇고 잘 하실 거야 약대에 만족 못 하시는 거야? 네, 선생님 말씀 때 그때 2년 전에 의대 될 거라고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러셨을 때 그 말씀 듣고 놓지 않고 공부했던 거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약대까지 된 건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이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려고 하는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연애는 조금 뒤로 미루세요 안 되니까 지금 둘이 좋아하는 인연이었다도 안 돼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나한테 어떤 시절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시절 인연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외롭게 살아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성공한 다음에는 그때 가서는 내가 골라도 돼 이 여자는 저 여자를 골라도 돼 그 전에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때를 기다리셔라 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의사 되세요 내가 봤을 땐 된다 하니까 공부하라고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렇죠? 네 사주팔자가 그래서 공부하라고 뭘 어떻게 근데 따라와 줘서 된 거지 얘기해줘도 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좀 내리 많이 꽂혔어요 그때 되니까 그냥 공부해 딱 신경쓰지 말고 그 말씀하셨을 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거 없으시죠? 몇 년 만에 오신 거야? 2년 만에 2년 만에 오신 거야? 네 대단하네 처음에 이혼 날 때 그때 오셨었죠? 처음엔 3년 전 3년 전 그쵸? 이혼하고 아니요 이혼이 한참 전 아 맞다 와이프가 바람나가지고 친구하고 맞아 맞아 와이프가 친구하고 바람나서 후배인가 그쵸? 네 아 그러셨지 네 에휴 그러니까 여자 안 지겨워? 아 알겠는데 그렇게 한 번 그랬으면 네 근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저는 꿈이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는 건 아직은 그렇죠 저기 뭐야 50 넘어서 아 네 여자는 그때 돼야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됐죠? 감사합니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약대도 드시고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